서울 중구, 복잡한 도심. 그 한편에 손때 묻은 중고품이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황학동 만물시장이죠. 1970년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시장. 오늘의 주인공은 시장의 역사와 함께해왔는데요. 고장난 음향기기를 고치는 이봉구 어르신입니다. . 마이크 싸운다 그러나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막 끊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못 쓴다 그러고 다 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니 삼십 분 만에 작업 끝. 훌륭한 작품이 하나 나갔네. 이곳에선 고장난 음향기기와 기타를 수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기타 담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성구 어르신입니다. 이봉구 어르신의 형이죠. 기타 치는 분들은 맛이 갔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기타를 보고 그런데 맛이 안 가게 잘 소리 나게 재생을 하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고장난 물건을 애물단지 취급하지만 형제에겐 보물이자 보람인데요. 돈 많은 분들이야 새것에서 딱딱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와서 이런 거 사면 쓰게끔 제가 손질해 놓으니까 보람을 느끼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온 형제. 약 30년 전 동생이 만물시장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3년 뒤 경도 황학동 사람이 됐습니다. 이곳에 열정을 다하고 함께 논현을 맞이했습니다. 형이 안쪽 작업실을 사용하다 보니 매장 관리는 주로 동생목. 뭔가가 손님 마음을 끈 모양이네요. 중고 앰프인데요. 한 6만 원 주셔. 4만 원 해서 맞춰줘요. 그러면 사장님도 양보해요 5만 원. 나 그러면 내가 도움날 내가 영역껏 해 드릴게. 한 발씩 양보하고 거래 완료. 잘 쓸게. 싸게 샀어요. 왜냐하면 8만 원 그렇게 하는 거 나 생갖고 5만 원에 준 거예요. 5만 원에. 5만 원에? 5만 원 정도요. 우리 범은 알지만 그냥 몇 만 원 이렇게 받아서 품값 푼다고 하냐하면 해주고 그랬으니까 우리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 어떻게 하냐고. 돈은 적게나마도 마음은 풍족한 어르신입니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타 좀 보고 이게 3위 기타가 오랜만에 나와있네 굉장히 애껴치던 거예요 왜냐면 나 이 글씨를 보니까 정성이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성스레 새겨진 글자 전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나 본데요 기타 좀 트레이닝 좀 해보고 맞아요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12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장님을 알게 됐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타를 무료 레슨해주는 기타 강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돈이 없고 좀 어려운 환경들에 있으니까 새 기타를 살도 형편은 못 대고 기타는 필요하고 더위 싹 가시게 한 번 노래를 하죠 멋진 노래를 수리한 중고 기타와 손님의 하모니 형제가 고친 물건이 다시 빛을 내는 순간입니다 기타가 마음에 드신 모양인데요 갔다 버려진 것을 여기에 굴러서 어찌다가 어찌다가 여기에 왔는데 내 눈에 전문가에서 볼 때는 그건 굉장한 횡재지어잖아 새 주인을 만난 기타에게도 이보다 더한 횡재는 없을 겁니다 벌써 30년 오래되지만서도 그때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까 또 고마운 돈 많고 가끔 전화들도 주시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손님들이고 귀한 분들이죠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알아주는 손님들이 있어 행복한 형제 이제 그 고마움에 보답하려 합니다 며칠 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대수롭지는 않지만 기타 하나를 기증할까 해서요 기타 잘 치시는 분들 없는 분 하나 알선해달라고 해서 만나뵈러 가는 겁니다 구청의 연계로 기타가 필요한 곳을 소개받은 건데요 바로 사회복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중구청에서 얘기를 듣고 도울 일이 좀 있다고 해서 좀 도울 일이 제가 있어서 좀 도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제가 그럼 상담해 드릴게요 여기 연습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되는 모습 잠시 보셔게요 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타 강습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생들 중 형편이 어려워 기타를 살 수 없는 학생에게 기타가 전해질 예정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 잘 보셨까요? 네, 잘 봤어요 보십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저도 배우고 싶네요 아, 네 네 기타를 취하실 분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네,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다 보니까 색상이나 이런 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예쁜 색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색깔이 있어요 선물 받을 사람이 정해지고 나니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드리는 기타가 얼마큼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받는 분이 굉장히 흡족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열심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각 동생은 수리를 마친 앰플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벤처스에 아주 심취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거 CD 테이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나보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들으시라고 소리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마음까지 주고받는 손님들이 있으니 일할 맛이 나는 거겠죠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뭘 하시는 걸까요? 아, 여기 있네 네 여보세요? 네, 저 청계천 8가 성읍전자 2번구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요 뭐 사장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낸 지가 알고 지내는 지가 벌써 10여 년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제가 그동안 한번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누구누이 하고 있었는데 앰플을 하나 선물하고 싶어서 네, 네 아, 예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분에게 선물하려는 걸까요?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기타를 가르쳐 주신대요 뭐, 이왕이면은 좋은 물건 우리 선생님한테 보내면은 잘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네 복지관에서 돌아온 이성구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래요 그래서 빛깔이 괜찮은 걸로 하나 준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잘하고 왔어요 기술 발휘에 오셔가지고요 네 네 네 해주셔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정성까지 다하고 싶은 형제입니다 아버님 네 여기는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는 송식이 창고죠 그런데 옥상이라 고물상에게서 사들인 물건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수리할 기타를 고르려는 곳 이것도 학생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거 괜찮으네요 여기가 털어졌는데 이거를 제가 같이 골칠 겁니다 아주 깜짝같이 고쳐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헤드머신인데 이것도 지금 안 좋은데 상태가 이것도 지금 새 걸로 내가 싹 끼우든가 아니면 이걸 다시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멀쩡한 데라곤 없어 보이는데 재생이 가능할까요? 먼저 묵은 때부터 벗겨냅니다 수리의 시작이자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과정 이것도 지금 딱 같으면 이렇게 깨끗해졌잖아요 아까 녹났던 데가 정성이 들어가면 깨끗해져요 지저분한 것도 이제 왁스를 뿌려 광을 내는데요 옥상에 있을 때와는 180도 변신했네요 근데 이걸 받을 사람이 중2이라면서요 그러면 내 손짓다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웬분이 중고 기타를 다 손질해서 나한테 줘서 내가 그걸로 기타를 배운 경험이 있고 추억거리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추억까지 선물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세 주인을 찾아갈 앰프도 창고 신세를 면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사장님한테 보낸 앰프입니다 아, 괜찮으네요? 안의가 너무 깨끗하네 여기 아주 부품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서부터 아주 잘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생산된 지 10년은 훌쩍 넘은 앰프 그러나 오래됐다고 해서 쓸모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옛날 물건은 1990 몇 년도 20년 가까이 된 물건이고 이런 물건은 2000 몇 년도에 만든 거예요 부품 자체가 눈에 띄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날로그 기술자들이 있는 한은 이런 물건 튼튼하게 고쳐놓으면 올해 또 올해 쓰시게 되죠 아, 아날로그의 힘이 대단하네요 정말 이렇게 소리 들어보면 또 뭔가 또 다르고 다르고 그래요 그 묘미에 빠진 사람들은 아주 또 한두 것도 없이 좋아하죠 어르신이 복구하고 싶은 건 아날로그 그 따뜻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앰프의 마이크 부분 마이크 부분에 오래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아 갈아야 돼요 진단 완료 부품 하나만 갈아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네 아니 나 그 저 마이크 애쓰는 포륨 아 그거는 아주 귀여워요 귀에서 그런 정도 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요? 예, 사장님 하나만 좀 특별히 좀 구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사장님 하나 있네요 아이고 귀한 겁니다 이거 이거 내가 써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같이 도와가면서 살아야죠 아니 그렇잖아요 나 없는 거 그분이 하나 주면 나 굉장히 고맙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또 그분이 없는 건 내가 하나 주면 그분 또 고맙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편리한 디지털 시대 그러나 황학동 만물시장에서는 물건도 마음도 아날로그입니다 간단한 세참 시간 옆집 사장님도 함께하는데요 25년 동안 중고 텔레비전을 판매해 온 분입니다 아 이렇게 오면 넘치지도 않고 아주 7, 80년대 전국에서 몰려드는 손님으로 북적였던 시장 그 화려했던 시절을 함께해 온 분들입니다 그 시절에는 모든 물자가 아주 그냥 무지문적으로 귀하던 시절 그냥 요만한 뭐 텔레비전에 어떤 흑백 텔레비 하나만 나왔다 하면 서로를 그냥 나달라고 아우성 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자 골목은 기계 골목 이자기는 모터 골목 이쪽은 전자 골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골목마다 그게 유지가 됐었으니까 안 나오는 것도 고쳐서 남한테 이렇게 쓰게끔 해주는 그런 보람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야 좀 아쉽고 아날로그가 없어진다는 게 좀 아쉽고 디지털은 한 번 사가면 끊어지지만 아날로그는 항상 와서 모두 물어봐야 되고 또 연결해서 다른 거 쓰려고 하면 또 와야 되고 끈끈한 정 이건 무심 못하는 거예요 그저 시장의 전성기가 그리운 건 아닐 겁니다 손때 묻은 물건을 아끼는 마음 속도와 편리함이 밀려 사라져가는 아날로그가 못내 아쉽고 그리운 형제입니다 12년 단골손님에게 선물할 앰프수리도 막바지 12년 단골손님에게 선물할 앰프수리도 막바지 10개의 전성기 1,2,1,2,1,1,2,1 아... 하나,2,1,3,1,2,1,2,1,2,1,2,3 네, 아주 훌륭하게 잘됐습니다 이제 제 정성이 가득하니까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류, 장애우들 그쪽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난 아주 한결도 기분이 좋지요. 이화진 선생님 내가 음악도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인기 신제품에서 버려진 고물이 된 앰프. 이제 다시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왁스를 칠해서 광을 냈던 기타. 이제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는데요. 우선 나무 부분에 페인트가 묻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고. 벗겨진 부분을 꼼꼼히 칠해줍니다. 이제 남은 작업은 기타줄을 교체하는 건데요. 이 기타줄기는 일이 제일 싫은 일이에요. 이제 가는 강철을 만지다 보면 손이 찔리기도 하고. 받칠 위험도 많고 그 어느 과정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줄이 제대로 간격이 맞나 안 맞나. 떠나 안 떠나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좀 뜬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빼서 리어세드를 갈아줍니다. 높이를.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노하우는 온 정성을 다하는 것. 손님 그리고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성은 좋은 기타 소리로 돌아오고. 그 소리는 여학생의 마음을 울리겠죠. 일본국 씨 저거 기타 뒤에다가 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써줬으면 그러는데 뭐 어떤 걸 써주면 좋을까 간단합니다. 아 글씨를 조그맣게 쓰신다고. 신 페인트 마크를 다 그러고 다 이렇게 써주려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를 2006 월드컵 때 많이 나왔거든요. 아주 꿈. 그리고 사랑. 그 뜻은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니야. 어린 학생이. 어린 학생이 꿈을 많이 꾸고. 사랑은 얼마나 좋은 거야. 사랑으로 감상하세요. 평생을 갖고 지내야죠. 그러면 사랑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기타에 온 마음을 담습니다. 형의 마음을 잘 아는 동생. 조율겸 연주를 하는데요. 이렇게 형제의 아름다운 선물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기타를 선물하는 날. 학생이. 학생이니까 피드백 빛깔 이쁜 걸 했으면 또 줘야지. 이쁜 빛깔 노랑. 수황색. 보랏빛깔. 이렇게 세 개를 또 넣어드릴 거고요. 만들 때랑 지금 이 순간이랑은. 기분이 다를 것 같으신데요. 글쎄요. 아주 좋은 세상이니까. 다 좋은 것들만 좋아하는 세상인데. 이런 걸 고쳐서 갖다 줬나. 그래갖고 또 혹시라도. 좀 마음에 언짢아 나올까 봐. 걱정도 되죠. 걱정 반 기대 반. 뭔가를 선물한다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인가 봅니다. 사춘기 여학생을 배려하기 위해 전달은 복지관을 통해 하기로 했는데요. 네. 말씀 전해 듣고 너무 고마웠어요. 앉으시죠 일단. 좋은 건 아닌데 받는 분이 혹시라도. 싫은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나. 그럴까 봐도 걱정이 됐고요. 제 생각에는 하마터면 없어질 물건이. 네. 나한테 이걸 주신 할아버지의 공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나한테 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찾아볼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앰프도 제 주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당에서 무료로 기타 수업을 하신다는 12년 단골 손님. 마침 앰프가 필요했는데요. 여기 마이크 꽂으시고 여기 보륨이고요. 이건 마스터 전체적인 보륨. 제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 시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됐죠.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거 생각하면서 사장님이 생각할 거예요. 두고두고. 두고두고. 감사드립니다. 아날로그의 향수에 모든 국민들이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물건이 발휘하는 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날로그. 그 가치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